운낭왕에서 카트라덱 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아 근데 어려워 온전히 방이 없냐 시골에 오 들어갔다 자 무브전 운하 갑니다 가트라넥? 가트라넥이라는데? 뭐지? 가트라넥 같대 와 가트라넥이지 어 가트라넥 아니야 나는 가트라넥이 되고싶은 초보란다 와 진짜 빠른다 와 실화 와 실화 자 운나에서 이 타트라넥을 타고 하면 1등이 되겠습니다 와 가트라넥 와 가트라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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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 모자잇 아 가트라넥 로봇 지금 아 이거 조금만 반대하면 조금만 조금만 아 아 로봇 아 로봇 로봇 자 1등 해본다 진짜 가트라넥이냐고 막 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트라넥이 되고싶은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렵다 가트라넥이 대단하네 좀 천천히 해봐야겠다 천천히 맞지 가트라넥으로 1등 해보겠습니다 무후전에서 가트라넥이 타면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만 좀 잘하겠다 간다아아아아아아 Certain 1등 해보자 어렵다. 어떻게 운전을 해야 돼? 대단하다. 어려워. 어려워. 간다. 오.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? 어렵다 이거. 키를 바꿔야 되나? 어떻게 1등 하지? 카트라 님 진짜 대단하네. 어떻게 해야 되지? 1등 해본다. 꼭. 꼭 1등 해본다. 꼭 1등 해본다. 또 1등 해본다. 꼭 1등 해본다. 졌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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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 번지른자 아 éc... 아... 갓수라님 존경한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... 왜이렇게 차달리지? 왜이렇게 차달리지? 바텔은 공정스럽다. 1등은 못하겠다. 어렵다. 근데 1등 가능한 맵이 있습니다. 뒤로 달리는 거 모르는 맵도 1등 할 수 있는 맵이 있어요. 아르테미스트 하고 향장 먹은 다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틀라니로 무조건 1등 가능한 맵이 있어요.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1등. 근데 진 것 같은데? 빠바바바밤. 황전 가능할까요? 꼭 하고 싶은 맵이 있습니다. 가틀라닉 타고 가틀라닉도 가틀라닉 아니더라도 가틀라닉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사막 오아시스 감사합니다. 자 이맵만큼은 제가 가틀라닉이 돼 보겠습니다. 이맵만큼은 가틀라닉이 되고 만다. 가틀라닉 타고 낯라닉 또 내게 간다오아아아아아 그..그로 1등. 욕장 여왕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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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아아 은협 본격적인 옆에서 엑소 왜 Nevada 어 근격적이 에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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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별만큼 있어 이별의 카트라이기다 이별만큼 카트라이기다 행복하다 야 잠깐만! 안 돼! 진짜 어렵다 카트라이터하고 1등하기 카트라이터하고 1등하기 진짜 어렵네요 간다! 와 카트라이 형님 무브전에서 카트라이 타고 하면 와 쟤 다 패겠는데? 카트라이 형님 이거 아닙니까? 레전드 역시 이 트랙만큼은 1등이 가능한데 사랑합니다 이 트랙은 카트라이 형이 될 수 있는데 빌리지우나 하면 그냥 바보됩니다 저 빌리지우나 막판하고 나갈게요 형님들 백기사로 한번 해보자 백기사 클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기사 클라스 wait ith 오 형님 형님 핑킬하면 아닌데요 톡 톡 자 형님 1등하십시오 제가 커버 쳐드리겠습니다 카바 쳐드렸습니다 형님 카바 쳐드렸습니다 그래그래 잘 막았다 형님들 늦은시간 늦은시간 카트라이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카트라이더 안녕하십시오